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금융투자 신승웅 책임연구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박석준 파트장님의 네 번째 비밀병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를 또 화끈한 걸 준비해 주신 게 오늘 중국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애였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요점을 또 딱 준비해 주셔서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속된 말로 중국장이 작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국 투자하실 때 전기차나 2차전지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나 ETF 단에서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ETF 있죠.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1.5%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30을 지금 넘어서고 있죠. 마이너스 30이요?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한번 리스크들을 점검을 하고 저희 투자자분들과 같이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기차 섹터부터 먼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준비할 때 그 섹터에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그걸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작년 12월 초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파구님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중국장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쏠림 현상이 많았던 증시였습니다. 업종 그리고 테마별로 쏠림이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과매수되었던 그런 테마나 업종들이 악재를 만나게 되면 수급이 급격하게 와해가 되면서 송락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작년 연초에 1월부터 3월 말까지 중국 대표 우량주들 마오타이, 블루치, 백마주 전부 다 마이너스 30, 40 찍었죠.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잘 버텨왔던 시크릿컬, 민감주들 9월 동안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지금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신청장 산업 이런 업종들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원인이 있어요. 사실 작년 한 4, 5월부터 중국 로컬 기관들, 개인들도 그렇지만 전기차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긁어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주 CAT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CAT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일부는 진짜고 일부는 정말로 루머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크리티컬했던 건데 고객사들의 이탈. 대표적으로 아까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저번에 샤워펑과 니오가 더 이상 CAT를 쓰지 않겠다. 실제로 샤워펑은 이미 공급사를 CAT에서 CALB, 칼부로 교체를 했고요. 니오도 지금 BYD 거를 쓰던가 아니면 더 다른 공급처를 찾아보겠다고 언급을 했죠. 이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고 또 다른 루머로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아니면 2차전지, 배터리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12월과 1월에. 물론 결론은 없었죠. 그런데 제재가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CAT에 납품을 하는 장비사회를 제재를 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되게 없었고요. 또 다른 루머로는 이런 제재들로 인해서 CAT이 창업판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창업판 지수에서 편출된다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CAT이 굉장히 빠르게 공시를 내면서 해명을 했고 결론적으로 맞는 소리가 아니었죠. 루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급이 많이 쌓였었고 악재에 취약하고 그 와중에 성장조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2차전지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빠르게 속락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론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들에도 굉장히 인플리케이션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원자재 가격 급등입니다. 중국은 특히나 리튬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LF 배터리는 리튬을 더 많이 쓰니까요. 리튬 가격 보시면 지난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요. 이거 1년간 탄산 리튬이든 수산화 리튬이든 거의 5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국 전기차가 350만 대 팔렸습니다. YOY로는 150%도 넘게 상장한 거고요. 이렇게 전방 산업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리튬의 수요는 넘쳐나는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 메탈이라는 게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당연히 수급 불균형이 심화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니켈이랑 코발트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오른쪽 차트고요. 특히나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 있을 때 니켈의 공급 부족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고 이 와중에도 중국 칭산그룹 쇼키스 퀴즈 나오면서 니켈이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메탈 가격이 오르면 2차전지 주요 소재인 양극질 가격이 오르고요. 그러면 배터리 셀 가격이 오르고 이게 또 전기차 판가 인상까지 야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된 거예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많은 원자재를 차지하고 있나요? 리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대륙 내에서 매장량이 많지는 않은데 글로벌 주요 광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분은 남미, 볼리비아, 호주, 리튬인데 광산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밸류체인이 조금 더 원자재 접근성이 좋긴 해요. 그러면 중국 내에 사실 원자재가 만약에 접근성 자체가 좋으면 중국 내에서도 많은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수급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 리튬은 턱도 없이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서? 전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사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죠. 아까 지전형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봉투 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좀 복귀를 해보면요. 저희가 원래는 2월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3월 초 양해 끝나면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나면 중국이 이제는 중국식 위드 코로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그런데 산산조건 났죠. 일단 3월 초중선부터 코로나 급증을 하면서 선전시 그리고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에서 락다운이 조치가 되었죠. 그런데 지린성은 글로벌 완성차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선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실리콘밸리죠. IT, 전장, 세트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더 문제는 3월 28일 언급했었죠. 지금 한 달 돼가는데 중국의 최대 경제 도시이자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위치한 상하이시를 전면 락다운을 시행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이긴 한데. 문제는 상하이시의 완성차와 관련 부품업체들이 천 개가 넘어요. 세 번째 차트 좀 띄워주세요. 이 차트가 중국 지역별 자동차 생산 비중인데 방금 말씀드린 심천이 위치한 광동성, 상하이시, 지린성이 1, 2, 3이에요. 합치면 3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생산 차질을.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조치가 상하이시에서 핵심 기업 666개를 선정을 하고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생산 재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언론 브리핑에서는 지금 한 70%가 생산 재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내막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한 30%가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를 하려고 하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7일 동안 양성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매일 2만 명씩 나와요. 그래도 한 2명 걸리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본인은 48시간 내 음성 PCI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한 명이나 나오면은. 또 못하는 거네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게 풀린다 하더라도 공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안 다녀요.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교통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만한 근로자들을 다 이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걸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폐쇄적인 폐쇄 루프 안에서 재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건들이 있어요. 공장 안에 또 자체 격리 수용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산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바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사도 꼭 보여주세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9년 대비 물동량 지수예요. 오른쪽 끝이 지금 현재잖아요. 전역으로도 안 좋지만 중국 전역으로도 안 좋지만 상하에 보면 거의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재고도 모자르는데 부품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물류가 안 도니까 사실은 이게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관련된 이유가 다들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저도 사실 3월 초 오미크론 막 확산했을 때 굉장히 쎄했어요. 그때도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 저희가 내었던 로직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한 것도 사실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ICU 병상 수호. 중국 4.34개인데 OECD 평균의 3분의 1이고요. 미국은 30개가 넘어요. 굉장히 낙후하다. 그리고 도놈 간의 격차도 크잖아요. 상해는 괜찮아. 6개가 넘어요. 그런데 5선 도시, 6선 도시 농촌 가면 2개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물 백신 문제. 중국은 서구에 mRNA 백신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죠. 정치적인 이유로. 4백신은 시노팜, 시노백. 사실상 오미크론에 대한 대학력이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입니까? 그러니까 더 못 여는 거예요. 홍콩 대학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관련돼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정치적인 이유.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왔겠지만 이번 가을에 10월쯤에 뭐 있죠? 3연임을 결정짓는 20차 당도 있잖아요. 그런데 2기에, 시진핑 정권의 2기에 가장 큰 치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꼽았죠. 그동안은. 이번 오미크론 사태 제외하고는. 어쨌거나 우한 사태 초기에는 2개월 동안 빠르게 락다운을 걸면서 잡긴 잡았죠. 그리고 2년 동안 굉장히 플랫하게 유지를 해왔고. 그러면서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판을 상쇄를 하고 서구 체제 대비, 민주주의 체제 대비 본인들의 체제 우월성을 내부적으로 프로파간다 식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로직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방역을 해제해버리면 금방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구원님 브리핑을 듣는데 저는 사실 처음 뵀거든요. 보통 3%에 처음 나오시면 1만 명이 넘는 분들 보기에 긴장할 만도 한데 지금 팩터들을 막 정리해 주시는데 지금 데이터가 장난 아니에요. 숫자부터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장난 아닌데 이제 오늘 연구원님 나온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보면 중국 시장이 그동안 힘들었다고 해도 사실 중국 투자한 분은 알지만 중국 시장에서 뜨거운 쪽은 계속 뜨거웠거든요. 중국 힘들다고 한 지 4, 5년 됐지만 그 안에 핫한 섹터는 핫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전기차인데 사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지금 팩터들은 되게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매출의 성장은 150% 이러고 있잖아요. 판매량 300만 대. 그런데 주가는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늘 제가 보기에는 다뤄줄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가격 매력이 되게 돋보이면 좋은 투자하기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중국 내에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전기차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게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소정받을 이유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매량이 탄탄하고 성장이 잘 나오느냐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일단 저희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업황 점검을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1분기 전기차 판매량 이 와중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76만 대 팔았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던 3월 어땠느냐. 3월만 보면 48만 대를 팔았습니다. YOY 114% 성장. 그런데 작년에 중국이 350만 대 팔았고 월 평균으로 보면 29만 대를 팔았어요. 3월에 안 좋았는데 소비 위축이 있었음에도 48만 대나 팔았다는 거는 전방 수요는 정말 탄탄하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정말 안 팔려요. 마이너스 성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전기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대표적인 지표가 침투율.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율의 비중인데 22%나 나와요. 글로벌 어디보다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025년까지 침투율 2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인데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저희 2차 전지도 중요하잖아요. 전방 산업 좋으니까 2차 전지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한국에서 LFP 배터리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이 부분 꼭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배터리 성장을 이끈 거는 LFP 배터리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LFP 배터리가 3원기보다 일단 더 많이 공급이 되었고요. YOY 성장으로도 3원기 55%보다 218%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 결과 중국 업체들이 지금 주가는 이렇지만 펀더멘털만 보면 1, 2월 합산 기준으로 CATL 34%예요. 저희 2020년 연간 기준으로 그때 CATL이랑 LN솔이랑 거의 1%포인트 차이가 안 나고 거의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하고 2개월 지났는데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만큼 중국의 내수는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탑10 기업 중에서 6개가 중국이고 마켓셔가 얘네들이 56%예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데 이거의 배경은 LFP에 있다. 그리고 그 LFP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을 LFP 배터리를 손에 쥔 중국의 약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다가 재미있는 타이틀을 봤어요. 별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녀였다. LFP 얘기를 한거든요. 별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LFP 장단점 뭐가 있죠? 장점으로는 일단 값이 쌌죠 훨씬. 3원계 대비 한 30%가 쌌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소재의 특성 때문에. 단점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옛날에는 200km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CAT도 그렇고 셀 투팩 기술 같은 걸 도입한 거였죠. 이게 소재의 기능성이나 성능을 엄청나게 높이기보다는 배터리 셀의 구조적으로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모듈을 빼서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셀 투팩이라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FP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지금 400에서 450km까지 나와요. 이번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분기에 인도한 차량 중에 절반 가까이를 LFP 배터리를 채용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돌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테슬라 말고 되게 많아요. 벤츠, 폭스바겐, 포드, 리비안, GM 다 LFP 배터리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1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삼원계와 LFP와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하는 삼원계 배터리가 더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줄 좀 봐주세요. 양극재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죠.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LFP 양극재가 삼원계 양극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그럼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그러면 출력당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당 배터리 가격이 어느 게 더 싸냐. 어느 게 더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싸요. LFP가. 이렇게 많이 리튬이 오르고 양극재 가격도 올랐지만 여전히 10에서 15%는 더 싸다. 그러니까 여전히 LFP의 매력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지난 3주간은 좀 꺾이고 지금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전반적으로 LFP 배터리의 강세가 여전히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성장성을 보면요. 향후 장기적으로 배터리의 주도권이 3원계 진영에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소재단에서의 성능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3원계 같은 경우는 NCM의 배합을 구반반을 한다든가 니켈을 많이 올리면 킬로와트당 배터리 가격이 사실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중저가 시장은 LFP가 고가 시장은 3원계가 양분하는 구도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질문이 있는 게 일단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수요가 매우 막대한데 현재 생산 계파가 총 수요의 1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LFP 계열이나 아니면 기존의 우리 국내 계열이나 양쪽이 다 같이 커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둘 다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양쪽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둘이 경쟁 논란이 그렇게 의미 없지 않나요? 그게 왜 자꾸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런 거죠. 제가 LFP 중적 가형이라고 했죠. 만약에 중가까지 LFP가 먹어버리면?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LFP가 차지하는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예를 들면 중가나 중고가까지 차지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몰라요, 누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ATL이 작년에 배터리 출현한 기준으로 사실은 3호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LFP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95% 이상이 중국만 하니까 LFP는 중국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중국은 LFP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3호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불과 한 1, 2년 전까지는 3호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LFP가 더 잘 팔리고 생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LFP도 늘리는 거지 CATL 같은 거 향후 캡파 계획 같은 거 보고 기술 개발 같은 거 계획안을 보면 3호기가 더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는. 그러니까 LFP만 생각할 게 아니고 중국의 3호기와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튬 인산 처리냐 니켈 망강 계열이냐 이건 사실 국내와 중국 간의 경쟁 구도로 보는 관점이고 제가 좀 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쨌든 국내 배터리 중 그리고 중국 배터리 중 다 망가져 있고 중국의 완성차 전기차 업체도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럼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연구원님의 의견은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있고 배터리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완성차와 셀이요? 네, 완성차와 셀 중에서. 저는 당연히 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셀 쪽이요. 그런데 뒤에 할 내용이긴 한데 셀보다는 소재로 훨씬 더 좋아해요. 셀보다는 소재. 밸류 매력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셀과 소재로 갔을 때는 국내와 중국 중에 현재로서 투자 매력도는 어느 쪽이 더 높아져 있는 관계일까요? 최근 저는 국내를 보지 않긴 하지만 최근 3, 4주 한국 배터리 중 좋았죠, 사실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중국은 작살 났습니다. 밸류가 밸류 체인에서 완성차, 셀, 소재할 거 없이 중국이 더 싸요. 밸류 얘기 좀 마저 드려도 될까요? 네, 같이 보시죠. 그 마지막 장인데 시간은 충분하죠? 네. 그 일단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적감에서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지점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 고객이든. 그런데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4월, 5월, 6월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 꼭 확인해봐야 되고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한 차질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월 데이터가 안 좋을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적인 시장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방역 정책 완화가 있지 않은 한 저는 지금 중국장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배터리 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밸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물어보냐면 밸류 매력도가 너무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완성차 셀 소재의 지난 2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이 각각 90배, 78배, 51배인데 현재 85%, 57%, 61%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왼쪽 차트 보시면 선행 PER 추이거든요. 이거 보면 재작년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최파고님께서 완성차 그리고 셀 소재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로직은 중국 기준이에요. 완성차보다는 셀이 훨씬 더 매력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배터리 업체는 유의미하게 공급을 하는 건 5개 내외예요. 그중에 CATL은 절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CATL 사야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 구도가 일단 전기차는 중국에 지금도 신생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테크 업체들에서도 나온다고. 그런데 배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차트 꼭 띄워주세요. 이거는 CATL의 12개월 선행 에비타 마진 컨센서스거든요. 에비타 마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진율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작년 4월 이후로 꾸준하게 추정치가 계속 바닥으로 가고. 바닥까지는 아니죠. 사실 CATL은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회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계속 우화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첫 번째로는 다른 배터리 공급사들도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판가에 녹이지 못하고 있다. 그걸 판가에 녹이를 하잖아요. 그럼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은 다른 업체들을 선정을 해요. 칼부 같은 애들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가격에 오른 거를 제대로 배터리 셀 가격에 못 녹이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지금 CATL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1조 위안이 뚫렸거든요. 1조 위안이면 370조일 텐데. 어쨌거나 굉장히 1조 위안이면 370조잖아요. 180조. 거의 반투막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배터리 주조차도 센티가 안 좋다. 소재는 반면에 좋습니다. 소재가 좋은 거 애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한국이랑도 유사하긴 한데 양극재들은 사실은 주 원재료가 리튬이나 아니면 NCM, 니켈, 코베트, 망간이잖아요. 메탈 가격 상승분을 비교적 잘 판가에 녹이고 있어요. 그거를 배터리 셀 업체에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덤팅이 쓰는 건 CATL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판가 전가력이 높은 양극재 기업. 종목 2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다이나노닉, 이거는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용백 가게는 NCM,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티커 300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거 창업한 종목이어서 개인들은 투자 안 되고, 한국에서. 688로 시작하는 건 과창판 기업이라서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투자가 지금 불가합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업종이 기본적으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 집중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선호하지는 않는데 판가 전가력 그리고 마진율만 보면 잘 유지가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에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건 분리막이에요. 그리고 전액이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막은 전형적인 장치 산업이기에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리막이라는 게 안정성을 책임지는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신규 벤더를 웬만하면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대규모 장치 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분리막 업체들이 보통 영업인율이 30% 나옵니다. 엄청나죠. 제조업인데. 그런데 창신 신소재 이 기업은 영업인율이 40% 나와요. 작년 기준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세 번째 차트 보이시면요. 이거는 창신 신소재의 에비타 마진 컨센이거든요. 얘네는 1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올라가요. 왜냐고 하면 얘네들의 원재료는 메탈 가격이 아니에요. 메탈이 아닙니다. PP나 PE 같은 화학 소재죠. 그러니까 메탈 가격 인상분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진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얘네가 마켓쉐어가 중국에서 습식불리막 기준으로 45%가 넘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적어요. 아까 진입장비들이 높아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회사들도 지금 대외 변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전방위적인 락다운, 수요 위촉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럼 이 기업, 이런 기업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락다운 기조를 완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물론 제 추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생산 차질도 심하고 소비 위축도 심할 거예요. 그런데 소비 위축은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변화예요. 물론 그 시점은 저희가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게 그런데 저는 그런 소비의 반등 내지는 생산의 재개가 아무리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가겠어요. 저는 그래도 3분기 정도 되면 재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늦어도. 그러니까 위축되던 소비들이 하반기에 적어도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연될 것이고 그럴 때는 다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픽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소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소재의 밸류 매력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연구원이 계신 투자 전리버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를 한 다음에 실제로 포트 블루 구성을 하잖아요. 지금 소재 쪽 비중을 늘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관찰하는 타임인가요? 현재는.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은 없고. 지금은 안 좋잖아요. 네. 관찰하고 있는 거군요. 네. 관찰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확대할 시점은. 저 유니버스에는 들어가 있고 포트에는 없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쇄가 또 끝나면 그때 가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두자 정도. 네. 공부를 해보자. 오늘 저는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밀도가 되게 높았어요. 밀도가 되게 높.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저도. 많이 너무 빨랐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최파구님한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신승웅 책임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다음에 비중 확대할 타이밍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 잡아가지고. 작가님 연락 없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스케줄 잡아드리겠습니다. 꼭 나오셔야 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중국 전기차 공부 한번 해봤고요. 사실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게 장기적인 성장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데 외부 변수들 때문에 가격 매력이 높아졌을 때가 베스트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의문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중요하게 짚어봤던 건 완성차 업체냐 아니면 완성된 배터리 업체냐 그 안에 들어간 소재냐로 봤을 때 소재가 좀 더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 소재 중에서도 구체적인 기업까지 나왔죠.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던 것 같고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걸 수 있겠다 정도의 아이디는 저도 얻었고요. 같이 시켜보다가 좋은 타이밍 연구원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